그럼 중간에 물갈비를 잡고? 저는 면이 없어요. 벌써 드셨어요? 나 먹으러 왔어요. 빠르다, 빠르다. 네, 힙합 대단해요. 힙합 대단해요, 꼬치. X마리죠. 아, 먹고 싶다. 국물 너무 좋은데요? 국물이 미쳤어요. 저는 골뱅이 꼬치. 아, 골뱅이. 아, 진짜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네요. 해산물을 싫어하는 힙합, 골뱅이 꼬치 드시죠? 쫄깃쫄깃하고 약간 탱글탱글한. 탱글탱글하고. 살아있다는 그대로죠. 강호동 씨도 힙합 씨한테 안 지려고 골뱅이 꼬치 만드네요. 진짜 맛있어요. 한 번 씹으실 때 그냥 풍성하게 씹혀야 돼. 그렇죠. 이 맛을 아니까. 와, 미쳤다. 김준호 씨? 아, 역시. 다섯 개가 들어갔어. 이런 느낌으로. 아, 좋다. 같이. 여기 너무 잘 드셔야 되네. 기밥 씨, 지금 민소가. 와, 감자가 미쳤어요? 감자가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레스토랑 요리네요? 와, 대박 사건. 와, 대박 사건. 우와. 익힘 정도 괜찮으세요? 아, 근데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약간 호강하는 것 같아요. 일단 소스 없이 포테이토만 같이 해서 확 드셔보시면 돼요. política energética. ㅜㅜ. 이거 봐야 peoplesraph. says, 아, guyxまあ, guyx, guyx, guyxsın, gu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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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